경기 2대 9구 사역자 조장 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생명걸 전도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지역과 현장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훈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기 2대 9구 사역자 조장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귀한 보호화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 주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허락하시는 현장 속에서 이 축복을 마음껏 나누어 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역자의 기준 이렇게 하면서 생각났던 게 뭐냐면 1월 15일 날 단위 목사님 급여 철야 예배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의 중요성 이 한 사람의 중요성 아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은 어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쓸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삭을 또 이삭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약자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세계보고마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면서 언약의 요정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절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건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나중심의 생각 나중심의 행동이 결국은 공동체를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게 바로 뭐냐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아간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망하는 자가 되게 하느냐 아니면 라합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온 친척이 그리고 그 가족에게 존속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축복 그래서 나 한 사람쯤이야 가 아니라 하나님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우리 지역이 우리 교회가 우리 전체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내가 가는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우리는 경기 이대교구의 공동체예요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부천과 인천과 김포현장의 공동체예요 또 예원교회의 공동체예요 더 크게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정말 중요한 공동체라는 그 영적인 분명한 사실을 붙잡으면서 우리에게 영적 방심은 금물입니다 영적 방심은 금물이고 하나님 내가 사회관에서 내가 하나님 지역 안에서 내가 아강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리는 자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랍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강단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는 누구냐 저희 여러분은 누구냐 언약을 전달할 사람이요 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천국의 제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천국의 제자 이 천국의 제자 그래서 우리에게서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찬송관을 부를 때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고백하는데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예배 속에서는 이 고백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눈을 뜨고 또 현실과 또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보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하나님 정말 들려지는 것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크리스도가 나의 전부이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영원한 것입니다 라는 오직 이 유일성을 이 유일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천국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정말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 지역과 그 교구와 하나님 그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확하게 보면서 말씀을 분명하게 나눠줄 수 있는 영적인 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적재족소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공급할 수 있는 말씀의 달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현장의 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호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들 이렇게 카톡에 문자로 소통하면서 이런 소통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생이 되어진다 인생이 되어진다 오늘 하루쯤이야 대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귀한 언약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단일 목사님 이 말씀하셨어요 나이야라 나이야라 정우군 근데 우리가 사역자들 여러분들이 말 들으면 아 제가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아서 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또 보면서 아 하나님 우리가 허송세월 내가 허송세월 하면서 정말 강물을 인생에 비유한 것처럼 그냥 어느 날 눈떠보니까 어? 끝나는 날이 왔다 곧 폭부로 떨어지기 이런 직전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또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안되고 나는 뭐가 힘들어서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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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 앞에 80살에 부름받아서 120년 120살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건함 속에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 이끌어 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혹시 하면 여기에다가 한 가지 끊으면 나이아에다가 이거 짝대기 하나를 붙이시고 딱 긋고 이렇게 그러면 뭐가 돼요? 나이아 가라 하나님 내가 나이 때문에 못하겠다 나 힘들어서 안된다 연약하다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금의 언약 속에 나에게 성령이 충만한 거 오륙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우리 교구를 살리고 또 내가 석회에 있는 그 구역구역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이삼체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이아 가라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은 현타가 아니라 영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역자 기준이 뭘까 사역자의 기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셨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물으셨어요 근데 원래 이 디베라 여기는 갈릴리오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갈릴리오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맨 처음에 만나신 그곳이 갈릴리오스이십니다 갈릴리오스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고 그러면서 바다 깊은 곳에 호수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배, 인간의 생각을 떼어넣고 인간의 상식을 떼어넣고 세상이 그 어떤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냐는 그 사실적인 물고기를 잡는 체험을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바로 엎드려서 나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너로 말미암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말씀을 한 이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마태복음 16절에 고백도 하고 또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반석이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이 언약 안에 천국 열쇠까지도 받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도 이렇게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러면서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지 않냐고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그 말씀의 언약도 놓쳐버리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만나고 이렇게 이렇게 만나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나는 갈릴리오스에 가서 디베라오스에 가서 고기를 잡겠다 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죠 이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물으신 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랑이십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 죄와 사당과 모든 조주와 재앙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 완벽하게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네가 더 사랑하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조금 이렇게 사역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옛 체질로 돌아가고 그리고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역하면서 우리가 왜 힘 빠집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또 사람들의 또 보여지는 시선에 힘이 빠지고 그러면서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어려움이 또 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이 부분들을 또 내려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에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가정 안에서의 또 남편과 또 자녀와 또 여러 가지 것들보다 경제적인 것보다 네가 더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님께서 이 세 번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주었던 게 뭐냐 바로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예수 그래서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일 하기 이전에 주의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온전한 고백 예수만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사랑하신 것처럼 사역자인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절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시키기 전에 주님께서 물어보신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앉아계시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맡기십니다 그 주의 일이 바로 뭐냐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또 사랑으로 또 물으시면서 양을 치라 그러면서 또 양을 먹이라 중요한 게 내 어린 양 내 양 내 양 사역자로 부른받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일을 하느냐 바로 주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고 예수에 의하여 사는 인생이고 예수께 부른받은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구역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가정의 현장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지역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기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것 아버지의 것 근데 이 아버지의 것을 위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이 사역의 일은 반드시 예수 크리스도의 사랑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먹일 수 있고 지역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그래서 이 양들을 말씀으로 먹일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또 돌보고 케어하고 돌아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정말 힘든 일도 굳은 일도 먼저 순정하면서 나아갈 때도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할 때 치유되기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어린 양을 먹일 수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원동력이요 그 근본의 즉복이 예수를 사랑할 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분 속에서 알고 우리가 사역자인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릇이 다 되어져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사역자로 불러주셨고 그 기진의 조건은 예수를 사랑하느냐 이 고백입니다 이 사랑 속에 우리가 나아갈 때 사단은 늘 하죠 네가 뭔데 너의 연약함 너의 부족함 너의 능력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나의 위치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의 눌림으로 인하여서 사단은 속삭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학력과 미모와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능력을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소에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사역자의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역자 사랑은 늘 쉽지만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온 동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포럼하면서 지교회에 이렇게 줌으로 포럼도 하고 또 이렇게 할 때 감동받는 것도 참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한해도 힘들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공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우리 안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축복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업보다도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거 우리에게 정말 이 사업장을 주시고 또 힘들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목적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업장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을 놓고 전도 대상자로 품고 지역 온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소통하는 것들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집에서는 때때로는 불신 남편 챙길라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녀들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함께 같이 있다 보면 너무나도 영육으로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역하면서 전화해도 들려지는 소리가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냉랭한 소리도 들리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열심히 했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힘 빼는 소리하고 지역장이 이러네 사역자가 이러네 구역장이 이러네 막 저러네 잘하네 못하네 막 이런 소리도 막 들려질 때마다 정말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이런 갈등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직부는 세상의 직장은 돈을 받으면서 그 경제적으로 또 보상을 받지만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은 내 돈 써가면서도 내 돈 써가면서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이게 힘든 이런 현장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전선에 뛰어든 게 아니라 소론에 뛰어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영적 전선에 투입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직분 때문에 사회 현장 속에서 갈등 또 여러 가지의 문제와 아픔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문제 다 우리 주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내려놓고 흔들리거나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여러분들의 이 사역을 절대로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랑의 그 운동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 요한복원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주의 일을 할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시는 내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라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이 이 축복 안에 예수가 크리스도임을 증가하며 나아가는 귀한 언약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역자가 봐야 될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눈 작년에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언급해 드린 것 같은데요 사역자에게 있어서의 세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라고 보내신 현장화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역사의식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하시냐 아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내 주변에 내 구역에 내 지역에 내 교구에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 어떤 상태인가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 지금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점점 모이기를 패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도태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지금 4명까지 밖에 못 모이는 이런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야 하나님 창세기 3장에 6장에 11장에 하나님이 이 현장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죽없어서 이게 어떤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만 봐도 이 시대는 하나님 떠난 시대 하나님이 필요 없어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시대였고 또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야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 죄야 허물로 죽어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가 없는 삶 가치가 없는 인생 속에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시대냐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한가의 정교와 우상 승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교와 우상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나의 신념이 정교일 수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들이 돈의 우상 속에서 여러 가지의 명예의 우상 속에서 이런 우상 속에서 사로잡혀 살아가면서 빠져날 수 없는 이러한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런 문제 그러면서 정신적인 문제로 창세기 3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정신적인 문제 그게 바로 뭐냐 어떤 문제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두려움에 싹이 트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두려움이 워밀어 정신과 생각을 잡아버리고 그러면서 늘 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땅의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만들어 서울원적인 거에 메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지금의 시대 지금의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 또 어떤 것이 잡혀져 있냐 육신적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계속 보면 16절에서부터 19절에 딱 봐도 뭘 위하여서 살아가냐 육신적인 거 육신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육신의 고통 아당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해산의 고통이 일어나고 가시와 엉격휘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이러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히브리스 9장 27절에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이 부분 가운데 있는 상태여 지금의 시대입니다 예전에 아당가하의 그 시대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있을 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런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4장 1절에서 보세요 1절에서부터 15절에 가면 아당가하가 낳은 가인과 이 아벨이 결국은 제로 말미암아 살인하게 되어지고 후대의 문제까지도 이게 계속해서 대물림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지는 상태 반복이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뭘 갖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자의 이 즉복이 하나님 이 문제를 보고 진단할 수 있는 어떤 눈 바로 사명의식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내 눈을 열어서 사명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식 해답을 줄 수 있는 눈 다른 어떤 사명이냐 하나님 나에게 예수가 아니고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바로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도행전 4장 12조 천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지게 유일한 바로 길이신 그 예수 크리스도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짐 정신적인 짐 육신의 짐 삶의 짐 이 세상의 모든 짐들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크리스도를 만나면 해방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죠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이 사명의 의식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의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여라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구원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언증즈 나으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흑암의 조제 세력을 꺾으며 연약한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어진다 권능과 치유와 능력과 구원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두고 또 나를 보내신 자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허락하셨고 또 사도행절 16장 31절에 말씀 속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인 여러분들은 모든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을 해야 되냐 그리스도 해답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해답 이 그리스도의 해답을 말하지 않냐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생명이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의의 여러분들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완전한 축복 하늘 보호자의 축복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 축복을 하나님은 이 현장에서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 사명의식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또 뭘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주신 이 현장을 통하여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 여기에서 다락방이 필요한 소명의식을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 소명의식 소명의식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어디 현장 안에서? 다락방 우리 전우사님들이 이렇게 우리 사역자 조장님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내주셨을 거예요 어떤 미션? 무조건 사역자 한 분이 한 다락방은 열어야 한다 1인 1 다락방 이 필요성 왜냐면요 이 다락방이 무엇이냐 현장을 살리는 시작이고 끝이 된다는 거예요 현장 살리는 시작이 되어지고 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현장들은 예수님의 회당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바울도 회당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죠 우리 안에서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명자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지역지역 여러분들이 집이 있는 곳이 다락방 영적인 회당이요 또 여러분들이 가는 만나지는 그 현장 안에서 말씀 운동하는 것이 영적인 회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리고 현장의 정말 살리지는 시작과 끝이 다락방이라는 이 절대적인 것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시작이요 결론이 다락방입니다 이 눈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 다락방이 응답이고 축복의 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열심히 훈련을 받았어 내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이렇게 교회 안에 훈련도 다 받고 다니시고 본부 훈련도 다 잘 받았어 근데 현장이 없네 이거는 죽어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방법은 말씀 운동, 생명 운동 바로 다락방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 앞에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살리는 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게 바로 생명 운동이잖아요 말씀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정 구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원약에 말씀을 붙잡고 사문을 속에서 정말 기도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붙이셨냐 시대적인 전도자인 사우를 붙이셔서 여기에서 그리스에 참된 복음, 성령의 역사 이걸 부문을 체험하면서 증거를 이루면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로마서 16장의 일꾼들과 함께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락방에 대해서 정말 중요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그래서 이 다락방은 바로 뭐냐 내 개인에서부터 응답받고 승리하는 현장이에요 이 다락방을 통하여서 내 개인이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것이요 그리고 지역 안에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지역의 흑암이 꺾이고 흑암이 꺾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서의 또 무엇이 되어지냐 정복을 하게 되잖아요 정복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역 지역에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사업장 여러분들이 또 만나지는 모든 곳에서 다락방이 되어질 때 교회가 눈에 보이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 동네 가시고자 하시는 그 지역 지역의 제자인 천국의 제자인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니면 절대로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기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락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현장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민족과 이상치를 살리는 축복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안에서 또 다락방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의 승리를 도우며 가장 중요한 우리의 다음 세대인 후대들에게도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는 중요한 축복의 문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다락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 이 다락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갈급한 자 또 불신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충성된 자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뭘 놓치지 않는다? 현장을 놓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현장을 놓치지 않는다 다락방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다락방은 일꾼과 제자를 양육하는 영적인 해다 일꾼, 제자, 양육 너희는 내게 배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고만 해서 치유 치유의 시작은 주인을 바꿀 때부터 영접되고 난 순서부터 영혼이 잘됨으로부터 치유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 언제나 말씀이 선포가 되어주고 말씀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포롬되어지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현장 살아서 역사하는 그 현장 성령께서 역사하는 영적 센터 플랫폼 되어지는 이 다락방의 축복 안에 우리 모든 사역자 여러분들이 이 안에 영적 욕심을 가지시고 증인으로 쓰임 받으셔야 돼요 훈련 다 받고 몇십 년 동안 다니고 하는데도 다락방 해주세요가 아니라 다락방을 열어가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마지막 시대를 살리는 방법 말씀운동, 다락방 현장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안에서 사명자들을 놓고 함께 온니스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증보기도 하는 현장입니다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하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는 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의 순정화에서 따라갔을 때 모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역사의 마가의 다락방 속에 온니스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을 붙잡으면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했을 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된 자리에 서게 하셨고 우리가 읽었던 2시 1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알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론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제자여, 그리스의 절대의 제자여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부른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시작 모든 생명에 맞추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모든 계획들을 다 짜놓으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에 성취하는 응답을 주시고 세 가지의 눈을 가지면서 가는 곳곳마다 질병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금강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선포하면서 나사르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손을 잡고 걸으라 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고 베드로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 마쳤을 때 하나님은 그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직분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위하여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와 그 후대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으로 시대적으로 대표적으로 불가학력적으로 쓰인 바와는 전도 현장 가운데 전도자의 증인으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일꾼으로 축복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사람을 살리는 일 또 교회에 들어가서 목회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지역의 현장에 들어가서 또 나와 함께한 정말 우리 함께한 동역자들과 사역자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현장 안에서 전우사님들과 우리 사역자들 우리 조장들이 오른팔을 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는 일 속에 동역자로 엉뚱한 데 시간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지속하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끝까지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지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늘 하나님 되돌아가려고 하고 갈등이 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고백하시며 아버지 안에 우리가 고백한다는 그 중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이삼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자에 주신 이 축복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지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교위를 살리고 2, 3, 7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와 은혜 속에 원약을 전달하는 아버지의 귀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절대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려오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